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다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부하시니 다 들어갈 생명길 열렸고다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아들 예수 통하여 위대한 일 행하셨네 영광을 아버지께 보혈 흘려 그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송양받네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대속에 참회하라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아들 예수 통하여 위대한 일 행하셨네 영광을 아버지께 пре 한상正 nos 지혜냔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국 breakout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방금 드렸던 찬송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다시 한번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과 존기와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모든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시작과 마지막을 성령께 맡겨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기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서셔서 464장 똑같이 1, 2절 한국말 3절 영어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면차고 날 지키시며 어제 나 오늘이 한결간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그 유를 베푸시며 이령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도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그 유를 베푸시며 이령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pardon for sin and a peace that endured thy own dear presence to cheer and to guide strength for today and bright hope for tomorrow great is thy faithfu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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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d unto me 예 앉아주시고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지난 수요일에요 교회 야외 예배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또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요 우리가 또 한시에는 교회로 와서 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또 오늘 우투만 목사님께서는요 오전에 서울 제일 침례교회에 말씀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가 계시고 오후에는 다시 교회로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예 또 저와 제 아내가요 6월 4일에 미국에서 있을 제 아들 결혼식을 위해서 5월 21일 화요일 되겠습니다 그날 출국해서 6월 7일 한국에 도착하면 금요일인데요 그날 귀국할 예정인데 안전한 여행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우리 6월달 형제의 기도 모임은요 원래 첫 주에 시작하는데 제가 돌아온 다음 날 6월 8일 제가 6월 7일날 오고 6월 8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날 한 주 뒤로 늦춰서 가질 예정이 오니 기억해 주셨다가 또 지난번처럼 많은 분들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또 다 같이 일어나셔서 227장 환영 찬송 3절로 영어 또 3절 한국말 드리고 그 다음에 다 같이 돌아오셔서 또 인사하시고 한 번 더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27장 3절 영어부터입니다 원작자민주의 소녀들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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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마르지 않는 생명샘 여기 있죠 예수 안에 발견한 생명샘 기쁨과 즐거움 새록새록 솟아나는 이 샘으로 어서오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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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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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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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기억나시죠? 가장 먼저 이 계보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책물을 위해 택한 받았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었죠 또한 이 계보는요 모세가요 하나님의 책물을 위해서 훈련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일부러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이었죠 끝으로 또 이 계보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책물을 아론과 함께 그렇게 맡게 되었다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일부러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계보를 통해서 내가 가정과 교회에서 행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책무다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배웠었죠 또한 우리는요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에서 내게 맡겨주신 이 책무 이 책물을 잘 행하려면 모세처럼요 자신의 성품을 절제시키는 그런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도 역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고라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오히려 아론처럼 겸손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것도 역시 함께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장 30절을 보시면요 모세는 흔들리는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3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주 앞에서 말씀드리되 보 없어서 나는 할래 받지 않은 입술을 가진 자여오니 어찌 파라오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일까 하더라 라고요 사실 모세는요 지금뿐만 아니라요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주었죠 그는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그를 처음으로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주께 아래되 오 내 주여 나는 내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하나이다 지금까지도 그리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이가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러하오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나이다 하더라 라고요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6장 12절에서도요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을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책무를 행하는 일을 머뭇거렸죠 6장 12절입니다 모세가 주 앞에서 아래여 이르되 보 없어서 이스라엘 자선도 내게 귀를 귀르지 아니하였거든 어찌할래 받지 않은 입술을 가진 내 말을 파라오가 들으리까 하더라 이처럼 모세는요 여러 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불순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는 일 이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가 순종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 됩니다 오늘 모세와 파라오 두 사람 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파라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요 곧바로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했다 이 사실에 있어서는 둘 다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내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요 파라오에게 전달하는 그 일을요 계속해서 망설이면서 불순종했죠 파라오 역시 모세가 전한 이 메시지를 듣고도 이에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집트에서 내보내 주려고 하는 일 이 일을 실천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배우게 되는데요 바로 파라오처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또는 심지어는 모세처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순종하는 거 이거 매우 어렵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게다가 모세처럼 이 존경받는 신앙인조차 이렇게 순종하는 거 이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불순종하려는 죄성 이게 얼마나 강한가 이것을 여실히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불순종하려는 죄성에 절대로 굴벅 안 하시고요 반드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킨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파라오는요 아홉 번씩이나 끈질기게 버티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여기에 불순종했지만요 결국 열 번째 재앙을 받고 난 이후에는요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까지 합치면요 최소한 세 번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라는 그 명령 불순종했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이렇게 순종하게 되었죠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까지 합치면요 최소한 세 번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라는 그 명령 불순종했지만 7장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교훈을 한 가지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뜻과요 하나님의 뜻이요 이렇게 맞서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사실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요 모세처럼 세 번 불순종하고 궁극적으로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요 오늘 파라오처럼 아홉 번 불순종하고 결국 열 번째 순종할 것인지 그 횟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요 저를 아시는 주변 분들로부터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목사님 목회하시는 일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대답하면요 보통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요 이런 말씀들을 저한테 해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셨을 거예요 목사님 사례비가 그것밖에 되지 않으니 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요 그러셨을 거예요 목사님 교회 성도분의 숫자가 그것밖에 되지 않으니 얼마나 힘이 빠지시겠어요 라고요 또는요 그러셨을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자주 교회 이사를 다니셨으니 그동안 이사신경 쓰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라고요 사실 다 일리 있는 말씀들이지만요 저나 다른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성도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그게 제일 힘듭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보면요 종종 오늘 파라오보다 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저는요 지금까지 제 자신 외에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살아온 것이 제 자신의 인생 철학입니다 라고 아예 대놓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게다가 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드려도요 콧방귀만 뀌 뿐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솔직히 저는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결국 그분들 역시요 오늘 파라오처럼요 절대로 절대로 하나님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파라오는요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를 누렸던 이집트 그 나라의 정치 경제 그리고 종교 영역에서요 절대 권력을 지는 그런 인물이었었죠 사실 그는요 이런 자신의 뒷배를 믿고요 하나님께 맞서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파라오 역시 하나님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파라오보다 못한 파라오보다 가진 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이 이렇게 충돌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깁니다 문제는 단지 하나님이 이기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래서 이사여서 14장 27절은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밝혀 알려주는데요 왜냐하면 망군의 주께서 계획하셨으니 누가 그것을 취소하겠느냐 그분의 손이 펼쳐졌나니 누가 그것을 돌이키겠느냐 라고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마음먹으시고 계획하신 일 무엇이든지 다 이루십니다 예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처럼 불순종하려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포기 대신에 우리를 끝까지요 순종하게 만드셔서요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He makes us obey and accomplish His will with His works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파라오가 처음에 한두 번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었을 때 심장마비로 그를 싹 없애버리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가게 하실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스스로 결정해서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셨고요 마침내 그가 내린 결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그렇게 하셨죠 모세의 경우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모세도 한두 번 처음에 말을 듣지 않았었을 때 모세가 그냥 패해버리고 그 대신 아론을 세우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끈질기게 기다리셨고 마침내 그가 스스로 결정해서 순종하게끔 그렇게 이끄셨다 그 결과 출애굽이라는 역사상 전무허무한 이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기적은요 모세가 이렇게 자꾸 뒤로 물러서기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순종할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일을 멈출 때 하나님의 역사도 멈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 삶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자주 일어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사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 가정과 교회와 심지어는 직상에서조차 하나님의 일을 위한 어떤 특별한 책물을 각각 맡겨주셨죠 쉬운 예로 결혼한 형제분들에게는 가장으로서 책물을 맡겨주셨고요 결혼한 자매님들에게는요 아내뿐만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책물을 맡겨주셨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모세처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책물 이것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머뭇거리는 불순종이 있다면 하나님 역시여 일하시지 않고 기다리실 뿐입니다 그 결과 1년, 2년, 3년의 시간이 흘러도 우리 가정에는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반대로 상황이 더 나빠질 뿐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다리시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단지 시간만 이렇게 계속해서 지체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요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잘하시는 것처럼 불순종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한번 모세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요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임무 그 말 안 듣고 불순종하면서요 단지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급시켜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 기도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순종 없이는요 기도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순종 없이는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는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책무 이것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아이를 가르치고 돌보는 일 그런 일을 맡겨주셨고 또 다른 분들에게는 음악을 통해서 섬기는 일 그런 일을 맡겨주셨고 또 다른 분들에게는 부엌을 관리하고 또 교회 청소로 섬기는 일 그 일들을 각각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자가 맡은 그 책무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오늘 모세처럼 머뭇거리면서 불순종한다면 하나님 역시 역사하지 않고 단지 기다리실 뿐이다 라는 거죠 그 결과 우리가 맡은 책무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뒤따르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책문은 항상 흐지부지로 끝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교회 안의 모든 영역 우리가 책임을 섬기는 책무에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게 된다면요 우리 교회는 결국 점점 우리도 모르게 죽어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불순종하는 교회치고 진정으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시록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를 향해서 여러 다른 말씀을 하셨지만 딱 한마디 이 말씀만큼은요 매번 마지막에 일곱 교회를 향해서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책물을 맡은 우리의 순종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 일하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처럼 자신의 책물을 맡기신 사람들을 다루시는 또 다른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우리를 가장 강하게 만드신다라는 바로 그 사실이 되죠 앞에서 우리는요 파라오와 모세가 이 불순종의 문제에 있어서는 둘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었다 이 사실을 살펴보았죠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한 이유 그 이유에 있어서는요 서로 두 사람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예 파라오는요 자신이 지리고 있는 이집트의 정치경제 종교의 힘을 믿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모세는 사실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자신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력자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자신감이요 겸손을 지나쳐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고 그 결과 그는 40년 전에 모세의 모습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가 말한 것을 놓고 볼 때요 지금 그에게는요 이 파라오처럼 자기 영광을 구하려는 마음도 없어 보였고요 또한 파라오처럼 자기 능력을 신뢰하려는 그 마음도 싹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의 마음은요 완전히 가난해진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그런 그에게 다음과 같은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7장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하나의 신이 되게 하였고 내 형 아론은 너의 예언자가 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요 파라오에게 하나의 신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여러분 사실 방금 읽은 이 구절을요 히브리어 본문으로 가서 히브리어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단순히 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겠다 이런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서 아담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했다 그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성경은 우리 이사에서 말씀 보면요 루시퍼 역시 하나님처럼 내려가다가 오히려 지옥까지 내려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지금 모세에게는요 그를 파라오에게 하나님같이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유독 모세에게만 이런 약속을 하실까요 바로 모세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할 정도로 가장 연약한 단계로 낮아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 이런 낮아짐을 보시고 그를 파라오보다 더 강한 자로 만들어줄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약속 그대로 그 강한 파라오도요 결국은 모세를요 나중에는 하나님처럼 대할 수밖에 없게 되었었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장 낮아지고요 가장 약해졌을 때 우리를 가장 강하게 만들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사도바라오는요 이 사실을 이미 경험하고 고린도우서 1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나의 강함이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잘 아시는 쉬운 여력이 이 컵에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컵에 지금 물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물이 계속해서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 우유나 커피나 다른 더 좋은 음료를 채울 수가 없지요 우유나 다른 커피 더 좋은 걸 여기 부어봤자 그냥 넘쳐서 옆으로 흘러내려 떨어질 뿐이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요 나를 신뢰하는 마음 또 나를 높이려는 내 자랑 또는 내 고집 뭔가 이런 것들로요 내 안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요 지금 오늘 사도바울이 고백한 것 같은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머무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내가 비어질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요 어떤 분들은요 이 자신이 약해졌을 때요 어려움을 겪어서 약해졌을 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비우는 대신에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낙담에 빠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The sad thing is that some people murmur and complain and get discouraged when they become weak instead of humbling themselves It is like complaining and being discouraged that water is gone when someone asks them to empty out water so they can fill their cup with better things 여러분 이런 식으로 불평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No one would give complainer better things 한 가지 흥미론 사실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는요 그가 모세를요 파라오에게 하나님같이 만들어주겠다 이 약속을 주셨지만 흥미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들이 이집트 백성들에게 하나님같이 만들어주겠다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모세에게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약속을 안 주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망과 낙심의 달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요 자신이 어떤 어려움으로 이렇게 약해졌을 때 그 상태에서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그러나 반대로요 내가 지금 약해졌다고 어려워졌다고 낙심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불평하는 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 대신에요 징계 채찍만 임할 뿐이다 라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책무를 맡기신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순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 이것을 사용하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방법을 사용하신다 이 사실도 우리가 살펴봐서 알았고요 이것이 전부가 아닌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책무를 맡긴 사람들 어떻게 다루시는지 세 번째 또 다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책무를 맡기실 때 결과보다는요 신실함 이것을 더 요구하신다 라는 사실이 됩니다 사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 이것을 망설인 데에는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모세가요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기적을 베푸든지 파라오는요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파라오는요 하나님께 불복하지 않으려는 불신자 그 불신자의 전형적인 모습 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책무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크게 머뭇거렸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국기 7장 3, 4절에서 그런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또 이집트 땅에서 나의 패적들과 나의 적들을 망케 하리라 그러나 파라오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손을 이집트에 얹고 큰 심판들을 통해 내 군데 곧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죠 사실 방금 읽은 말씀은요 모세가 한 가지 지금까지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파라오의 그 완악한 완고한 저항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에게 일부였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지금까지 모세는요 주님 파라오는 절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맞다 모세야 그것이 바로 내가 의도한 바이다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내가 전한 그 말을 듣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계신 것이죠 예 그런데 이어지는 그리고 이어지는 사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파라오의 반역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이 진리를 놓쳤기 때문에 파라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일이 마치 자신의 전적인 책임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루터는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런 설명을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파라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파라오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꾸로 말씀하셨는가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다음과 같은 식으로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 않습니까 친구여 파라오에게 말씀을 전하시오 그러나 그가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오 왜냐하면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오 저라면 이런 인물을 거부하고 그러면 당신이 직접 그 말씀을 전하십시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만을 받았지 말씀을 듣는 사람을 의롭게 변화시키고 경건하게 만들라는 명령까지 받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사실은 모든 설교자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안을 줄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신의 소명을 따라서 신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책물을 수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모세에게 맡겨진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이지 자신이 전한 말씀으로 인해 파라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거나 또는 강박해진 일에 대한 책임까지 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은 모세에게 맡겨졌고 그가 말씀을 맡은 일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리고 이 말씀을 아무도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는 반드시 그것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비록 그가 전한 말씀을 듣고 아무도 그를 따르거나 아무도 그에게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 그가 이런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저는 만약 제 말과 제 설교가 전해질 때 무시되고 그래서 제가 그 사실로 인해서 겁을 먹고 동요하게 된다면 아마 저는 제가 하던 설교를 중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그래도 계속해서 파라우에게 말씀을 전하라 사실 오늘 모세뿐만 아니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책물을 행할 때요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을 늘 그 밑에 깔고 있죠 세상적인 기준을요 우리가 하는 사역의 성공의 기준으로 삼으면요 사역은 항상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크게 라는 수치로 측정될 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사역의 결과 이것을요 수치로 측정하는 일을 죄된 일이다 라고 해서 무조건 정지하시는 것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책문을 맡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신실함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하는 사역의 결과 이건요 우리가 주관하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는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영적 진리를요 무시하고 신실함 대신에 결과에 우선순위를 둔다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오늘 모세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듣지도 않을 파라오에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겠습니까 어차피 순종하지 않을 아이들에게 누가 주일학교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겠습니까 어차피 모이려고 하지 않는 성도분들에게 누가 계속해서 교회에서 몸을 갖자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어차피 연습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교회에 찬양되는 악기 멤버들에게 누가 찬양과 악기를 계속해서 가르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현실이 이렇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우리의 책무에 따른 책임을 다 해야 한다라는 거죠 even though that is the reality we face we still need to fulfill our responsibilities 즉 우리 각자가 맡은 그 책무에요 끝까지 신실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행하는 사역의 결과는요 우리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 결과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모세가 파라오에게 아홉 번 가서 말씀을 전해도 파라오는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실하게 열 번째 가서 말씀을 전하자 드디어 그가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가 이 기적을 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여러분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단지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일이 있어서 도구로 사용된 것 그것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요 계속해서 파라오에게 가야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결과를 만들어내실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신실하게 가서 그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오늘 모세처럼 우리 가정 교회 심지어는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책무가 다 있지요 그리고 그리고 맡겨주신 그 책무에 대한 결과는요 사실 그 결과 내 손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내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쉬지 말고 끊임없이 신실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 번 가라고 하시면요 열 번 가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열 번 행하라고 하면요 열 번 행해야 되죠 나만 장군 일곱 번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우리 잠깐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책물을 맡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이끄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순정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만약 우리의 순정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역사심도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거나 또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전혀 느끼실 수 없으시다면 내가 지금 혹시 뭔가를 불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좀 가르쳐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순정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가장 강하게 만드실 수 있다 이 사실도 배웠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약해질 때 자신을 낮추는 대신에 오히려 원망 낙담에 빠져서 이 강해지는 축복을 누리는 대신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어려운 일을 혹시 여러분 겪고 계시다면 원망 낙담 대신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문을 맡기실 때 신실함을 먼저 요구하시지 그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그렇게 요구하시지는 않는다 라는 사실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맡은 책문의 결과를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 대신 열 번이든지 백 번이든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끝까지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후에 있을 초청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가운데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면 가르쳐 주시고 지금 이 시간 결정해서 순종하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허락하실 때까지 끝까지 신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도와줘 없어서 열 번 가서 전했던 모세처럼 아니 그 이상 20번 100번 1000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경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초청 찬성 영어로